어.. 파피루스 파이트 어.. 파피루스 파이트네요 파피루스 얼굴 있다 저기 뭐야 함정의 파워 어 노래 노래 똑같네 저 파워는 뭐지? 음.. 뭐야 거기 뭣이지? 어떻게 하냐 여기? 여기 빠지면 안되나봐 여기도 길이 있네 길이 여러가지 있네 아 여기랑 여기랑 길이 두개잖아 아 전투신인가? 아 네모칸 전투신 슈팅이구나 피하라고? 저 위에가 파피루스야? 아.. 지금 빨간 하트 그게 바로 컵이고 어 맞네 어 죽으면은 파란 하트 된거야? 가보가다 아우 계속 버티는건가봐 엄청 어려운데? 여기서 버텨야 뭐가 나오나봐 저 밑에 빵꾸 빵꾸 나는거 그쵸? 어.. 투르리스 숨다가 버틸 수 있어 야.. 이정데도 못피하겠습니까 제가 간단하지 자 떨어짐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봐봐봐봐 안나오나 버섯? 또 빡센데요? 먹고 이태를 못보게니까 나왔다 아 이제 나오는구나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언더텍 게임에서 싸우는 것처럼 잘 꾸며놨네요 어? 뭐야? 최고기로 53초밖에 안돼? 2초만 더 빨랐어도 되는데 완전 쉬웠구만 저런거 깨봤자 필요없으니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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